오늘 세간을 들끓게 한 모든 주목을 받게 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황소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현금 진폭하라 이 판단 내용 저희가 앞서 오프닝으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먼저 김호중 씨 얘기를 하기 전에 SK의 반응이 나와서 제가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관련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황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유감이다 라는 뜻을 밝혔고 처음부터 이미 거의 최태원 회장의 재산 절반을 분할한 듯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편향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독단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황소심 재판부가. 이미 독단적으로 재판도 진행했고 상대라는 건 노소영 관장의 거짓 주장에 반박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편향적인 재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했는데 또 있나요? 일단 독단적, 편향적, 유감 표명, 세계의 유선소 재벌에 대해서 조금 전에 SK 최태원 그룹,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이따 준비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 1조 3,800여억 원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내용만 보더라도 독단, 편향, SK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 결과가 경영권까지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1심에 비해서 숨을 만한 1조 3,800억 정도면 아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상당 부분을 아마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재판 내용을 보면 1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SK라는 텔레콤이라는 회사 처음에 생겼을 때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에 인과를 했다가 YS 정부에서 SK텔레콤이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그때는 결혼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회상 이제 노소영 관장, 즉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인하지만 당시에 어떤 비자금, 상대 경원이 넘는 비자금이 일단 투입됐다는 것 자체도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노소영 관장 측의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이번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1심과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단순히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태훈 회장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SK주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아야 되고 그리고 SK가 지금 최태훈 회장의 지분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외 펀드로부터 몇 차례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SK 전체의 지붕 구조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전 과정의 어떤 진행 자체가 상당히 노소영 관장 측에, 즉 노소영 관장이 이제 항소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 어떤 가액 자체를 굉장히 높여올랐습니다. 1심에 비해서 그런 등등을 볼 때 지금 최태훈 회장 측에서는 뭔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즉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재판은 일단 끝났고 이제 남아 있는 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이 아니라 이제 법률심, 즉 적정한 법률을 적용했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이제 대법원의 어떤 기대를 걸어야 되는, 대법원의 기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보면 최태훈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 측도 충격이 휩쓸 수밖에 없는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죠. 1심에서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65억 원. 1년 한 5개월 전에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거의 180도 뒤집힌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 분할, 거의 최태훈 회장의 재산 절반 가까이를 현금으로 노소영 관장에 지급하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뭐 몇 천만 원 단위도 있는데 대략 1조 3,800억 원입니다. 그 속보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최태훈 회장, SK그룹 측은 일반 구성원, 회사 구성원과 국민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장 차장님, 이게 글쎄요, 상고하겠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띄워주고 뭐 이런 부분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제 법적 절차를 봐야겠지만 결국은 잠시 뒤에도 만나볼 텐데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음 50억 원 6장 이거를 선대회장에게 물려진 증거를 내면서 좀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K그룹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1988년 그리고 1991년 그러니까 노소영, 최태원 두 부부가 결혼으로 맺어진 이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당시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게 어음으로 전달했고 이 어음이 SK증권이라든지 다른 계열사를 인수하고 회사를 키우는데 시드머니 역할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현, 최태원으로 이어지는 이 부자만의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이 처가라고 할 수 있는 노소영 관장과 그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면 처음에 시드머니를 제공했던 노소영 관장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분할해줘야 된다. 이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떼주고도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새로운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어떤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속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알려지기로는 최태원 회장 측의 대리인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그동안의 재판 과정의 일종의 불만포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 회장 측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게 편향적이고 이런 독단적인 재판 진행, 항소심 재판부의 이 결과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이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의 거짓 주장의 반박증정을 우리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냈다, 이런 취지인가요? 상고하겠다. 노서영 관장의 거의 완승에 가깝기 때문에 허 변호사님,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재개에 미칠 영향, 정책으로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상고를 하겠다. 그럼 앞으로 이런 1심에서 확 바뀐 항소심 결과, 대법원 상고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대법원은 사실상 이전에 인정된 사실관계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뒤집을 수가 없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리에 오해가 있는지, 법령 적용에 뭔가 미진한 부분 없는지 또는 사실 오인, 사실관계 자체의 오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론이 대법원에 가서 전향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례는 상당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례적이기도 하고 전향적이기도 하고 리딩 케이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심에서 665억이 인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에 주식 부분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데 이거 자체는 사실상 1심이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부부 별산제의 원칙이어서 각자가 가진 특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이혼 사건 재산 분할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하고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인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었는데 지금 항수심 판결에서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게 분할 대상에 어떤 SK주식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분할 비율이 50%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재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50%까지 분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조가량의 엄청난 재산 분할 규모인데다가 그것이 인정된 근거가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선친이 선친에게 준 어떤 비자금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자금의 유입 그리고 무형적인 어떤 방패 마귀로서의 행동 이런 것들이 기여도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평가가 돼서 이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됐다. 특히 이 어음의 어떤 사진이나 메모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형사재판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재판이 가사재판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인정이 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전향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 직전에 SK 측,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속보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 드렸는데 제가 못다 읽은 속보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최태원 회장 얘기는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무 증거도 없이 SK그룹, 기업을 흔드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를 하겠다는 뜻 밝히면서 아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를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1조 3,800억 원. 일단 SK 측, 최태원 회장 측의 반응이 침묵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리인도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 판단에 판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을 깬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드렸고요. 바로 이어지니까 저희가 원래 준비한 김호중 씨 얘기를 갖다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최태원 회장 얘기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